새로운 사고의 방식 도끼와 거북 전체 이야기 여러분은 도끼와 거북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야기에 실제로 후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읽기 전에 이야기의 첫 부분을 먼저 읽어봅시다. 옛날에 거북이와 도끼가 누가 더 빠름지에 대해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경주로 그 논쟁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경주로에 대해 동의하고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도끼는 앞으로 튀어나가 한동안 빨리 달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거북이보다 훨씬 더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경주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 동안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서 곧 잠이 들었습니다. 거북이가 계속 천천히 걷는 동안에 거북이는 그 도끼를 앞질렀고 곧 경주를 끝났습니다. 도끼는 잠에서 깼고 그가 경주에서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첫 부분은 이 부분의 결말으로부터 후편이 시작됩니다. 도끼는 경주에서 진거 세실만 했고 며칠 동안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을 했습니다. 그는 그때 더 열심히 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만했기 때문에 경주에서 졌습니다. 그는 자만했기 때문에 경주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북이에게 다른 경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거북이는 동의했습니다. 거북이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Can you guess the result? He won by several miles. He won by several miles. This time, it was the tortoise's turn to continue the story. 이번에는 거북이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 나갈 차례였습니다. 경주에서 진거, 거북이는 생각을 좀 했고, 현재 계획된 방법으로는 경주에서 도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He thought for a while, and then challenged the hare to another race, but on a slightly different route. 그는 잠시 동안 생각하고 도끠에게 다른 경주로 도전했지만 조금 다른 경주로였습니다. They agreed. 도끠는 동의했습니다. They started off.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In keeping his self-made promise to go fast and not stop, the hare took off and ran at top speed until he came to a broad river. 빨리 달리고 멈추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도끠는 출발했고, 금방에 다다를 때까지 최고 속도로 달렸습니다. The finish line was a couple of miles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별승선은 강 건너 평면 마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The hare sat there, wondering what to do. 도끠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그곳에 앉았습니다. In the meantime, the tortoise got up to the hare, got into the river, swam to the opposite bank, continued walking, and finished the race. 그동안 거북이는 토끼를 따라잡았고, 강으로 뛰어들어 반대편 강쪽으로 수영을 했고, 계속 걸어 경주를 끝났습니다. 비록 거북이가 세 번째 경주를 이겼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에피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다른 에피소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들은 이전 경주에서 훨씬 더 잘 달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마지막 경주를 다시 하지만, 이번에는 팀으로서 달릴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출발했고, 이번에는 강독까지 토끼가 거북이를 그의 등에 얻고 갔습니다. 거기서, 강독에서 거북이는 토끼를 떠맡아 그의 등에 얻고 건너편으로 수영을 했습니다. 반대편 강쪽에서 토끼가 다시 거북이를 엮었고, 그들은 함께 결승선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 둘 다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For now, the story ends here.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Nobody knows if these two friends will hold another race. 아무도 이 두 친구가 다른 경주를 이어갈지 알지 못합니다. If they do, then what will happen, and who will win the race? 만약 그들이 다른 경주를 한다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누가 경주에서 이길까요? Can you guess? 여러분은 추측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